다음 곡은 또 저희 주 레파토리 중 하나인 웨다는 곡인데 이것도 두 번째 싱글로 나왔던 곡이에요 멜론이나 각종 음원 사이트에 악토를 치시면은 그룹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남성 그룹으로 나오는데 찾아서 들어놨려면 너무 큰 부탁이니까 한 번만 찾아주시면 그리고 저희도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악토 찾아주신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만들어주시면 저희한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곡 우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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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